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분 미만 학평업법 솔루션의 김범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뭐 시험 기간이 있기도 했고 거기다가 제가 또 백신을 1차, 2차를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백신 맞고 조금 골골골 됐어요. 좀 후유증이 전 좀 심하게 와가지고 계속 골골골 하다가 이제야 조금 이제 팔팔해져가지고 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캐스트를 촬영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어서 바로 허다닥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바로 없으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백신을 맞고 있거나 이제 앞으로 맞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백신 맞으시는 모든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다 건강하게 어, 무탈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컨셉은 15초 컷 가능하니인데요. 제가 간단히 문장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12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 중에 문장 하나인데요.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제시되되는 문장을 보고 밑줄 하나도 없어요. 딱 보고 어, 여기 어법 틀렸는데? 어법 찾고 하나 찾고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고치고 그것까지를 15초 안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되면 여러분들 고수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바로 시간을 셀 테니까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고치기까지 15초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푸셨나요? 푸셨으면 미리 제가 박수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앞에서 읽겠죠. 그러나 만약에 네가 햄버거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면 뭐 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면 그럼 여기까지는 if 덩어리니까 제대로 된 주어동사가 나온 겁니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사로 시작을 했어요. 어머나, 명령문이네. 뭐뭐 해라죠? try to 동사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해라니까. replace에다가 밑줄, with에다가 밑줄 치면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들을 브로콜리와 당근 주스로 대체하려고 노력하세요? 했더니 또 동사가 나왔잖아. 뭐뭐와 같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아,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요 try를 뭘로 바꿔라? 주어로 바꿔준다.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씀으로써 뭐뭐 하는 것은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한 음식들을 브로콜리와 당근 주스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물이 줄줄 새는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다루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주방에 페인트칠을 새로 함으로써 그렇게 다루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해. 해결책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해결책은 다른 엉뚱한 데서 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정답은 try를 try나 to try로 바꾸는 것이었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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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